음악 발 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시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내년 1월 AMD 젠포 3D 발표 예정 오늘도 AMD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 1월 AMD가 7800X3D를 포함한 젠포 기반의 3DV 캐시 적용 모델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CPU 시장 사실 AMD한테 많이 암울한 상황이고요 이 13900K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게임 쪽은 이 RTX 4090 성능이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이 CPU의 성능 차이가 기존보다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젠포 3D 모델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적중한 셈이에요 일단 올라온 루머로는 7800X3D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7900X, 7950X까지 같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에나 젠포 3D가 나올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젠포가 너무 안 팔리니까 이 로드맵을 바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궁금증이 딱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젠포 3D 모델이 인텔 13세대보다 게임 성능이 더 나올 것이냐 뭐 정확하게는 기준이 13900K죠 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게 기존 13세대 벤치마크 RTX 4090 장착 기준인데 5종 게임의 종합 성능이고요 메모리 클럭을 두 회사 모두 기본 지옥 클럭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세팅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젠포의 맏형인 7950X가 기존 젠3의 맏형인 5950X 대비 FHD 기준 게임 성능이 약 2.9% 상승한 거고요 58X3D의 경우에는 5950X 대비 약 5.6%가 더 높았습니다 이 상승 비율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요 7800X3D의 성능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 기준 약 104.2%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대로면 13900K의 이 109.8%보다는 다소 낮은 예상치입니다 젠3에서 이 젠포의 상승률 그리고 3D VKC의 상승률 모두를 계산한 거고요 동일하게 젠포 3D 모델이 일반 젠포 모델보다는 그 58X3D 때처럼 더 낮을 거라는 가정으로 계산된 거긴 한데 아 솔직히 낙관적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예상이 제발 틀리길 바랍니다 58X3D가 등장했을 때 상징성을 고려해 보자면 이렇게 나왔을 때 마니아들 실망은 너무 클 거예요 따라서 이번 3D 모델에는 오버클럭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일반 모델 대비 부스트를 낮추지 않고 더 땡기든가 그것도 아니면 캐시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때려받던 뭔가 다른 묘수가 필요해요 정확한 건 기존 젠3와 이 58X3D의 성능 향상치보다 이번 젠포 3D 모델의 성능 향상치가 훨씬 더 높아야 승산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래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예상 수치일 뿐이에요 절대 절대 실제 성능이 아닙니다 이건 재미삼아 확인해 보는 수준이지 제가 보여드린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RTX 4090이 장착된 환경에서 그 FHD 해상도로 나온 성능인데 사실 실제 게임 환경이라든가 해상도와는 거리감이 꽤 큽니다 RTX 4090 서시는 분들이 FHD에서 과연 게임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4K 해상도에서 이 CPU의 성능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만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요소로 볼 때 볼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표 결과인데 제가 며칠 전에 78X3D 유머 관련해서 예상하는 게임 성능이 어떻게 되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무려 50%가 넘는 구독자분들이 13,900K 정도는 우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게 못해도 13,900K랑 동급은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론이라고 해야겠죠 역시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젠포 3D가 14세대인 메테오까지 방어를 하려면요 분명히 잘 나와야 하고요 못해도 13,900K는 제낄 수 있어야 하고요 차세대 이남대전 AMD가 3DV 캐시를 꺼내들 때쯤 인텔은 또 수율 선별 모델인 13,900KS를 꺼내들 거고 아마도 시기는 내년 1분기쯤이 될 예정인데 이때 시장 경쟁 활발하게 이뤄지고 환율도 좀 떨어져서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볼타님은 7,800X3D가 13,900K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아 민수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심적으로는 AMD가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지 시장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럼 민수야 G포스 골 나는 거야 에이 14,900K 싸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민수야 팩트 자제 자세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앙 gang구가 도착해서 주제 등장 torment고요 은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